네 이때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어느 정도의 저점이 찍혔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정규장의 약 7%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나서 시간외로 무슨 일이 나와줬어요 10조원 가량 자사주 매입 이슈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10조원 가량 자사주 매입 이슈가 나와주니까 바로 당장 월요일날 매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주식이 존재를 하나요? 그런 주식 가끔씩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주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이란 건 결국은 뭐예요? 위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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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변동성이 나와줘요? 결국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 개인들의 물량이 나와주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개인들의 물량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으로 핸들링하는 주체인 외인들 삼성전자는 결국은 외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도 하고 주가가 상승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오늘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냐? 하락폭 당시에도 개인들의 물량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된다 주가가 갑자기 엄청난 상승세가 보이면 이때 당시에 바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질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 당시에 매수를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나와줄 여지가 너무나도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느 부분에서 매수하세요 그리고 향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주가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 하락폭 당시에 어떤 사유로 어떤 사유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을 했나요? 실적 때문인가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결국은 반도체 고점론 때문인가요? 그리고 이 하락폭 당시에 푸드옵션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반도체 칩스법으로 인해서 칩스법 폐지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건가요? 다 이런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 하락세를 이끈 거는 결국은 다 외인들이라고요 이 외인들에 의해서 주가는 하락을 했고 향후 주가도 외인들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삼성전자를 통해서 절대로 손해볼 일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는 3대 수급이 있죠 개인과 외국인 기관 이렇게 3대 수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이끄는 주된 원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외국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을 시킵니다 주가가 만약에 7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7만원 가격대에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매수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주가는 상승을 한다고요 외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에 의해서 주가는 8만원, 9만원, 10만원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고 반대로 6만원, 5만원, 4만원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폭 당시에 개인들이 지정가로 매수를 해줬죠 그럼 지정가로 매수를 해준 것은 전혀 단 하나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은 시장가로 매수를 하고 시장가로 매도를 해야 결국 주가 성립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만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가격대에 지정을 해놓지 시장가로 매수를 하거나 시장가로 매도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외인들은 시장가로 매수를 하고 시장가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럼 반대로 기관은 어때요? 세모다 공무원들은 어때요?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잖아요 9시에 6시에 퇴근하고 출근하는 그 모습 그대로 어떤 가격대에 오면 매수하고 어떤 가격대에 오면 매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을 이끄는 외인들 입장에서 주가 하락했을 때 어때요? 개인들이 전부 다 붙어졌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상승시킬 때 어때요? 개인들이 재차 이 위에서 매수한 개인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이것보다 더한 금액으로 만약에 5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하면 10억을 더 써서 개인들에게 돈을 주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절대로 반등을 크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 주가 자체가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상승해요? 주주가치 재고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이끄냐고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다만 다만 이 삼성전자 주가 관리에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주가가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위아래로 위아래로 흔들림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폭 당시에 어때요?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보유 비중을 56%에서 52%대까지 줄일 당시에 신용 물량을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신용 물량이 쌓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엄청나게 신용 물량이 쌓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신용 물량을 어느 정도 털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가를 반등했을 때 개인들의 물량이 나와주고 그리고 재차 하락폭이 나왔을 때 어때요? 개인들의 물량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개인들의 물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차후의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날 어떻게 돼요? 당장 월요일날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 바로 해요? 절대로 그렇게 상승 바로 하지 않는다 위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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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변동성 아래에서 어딜 노려요? 바로 이 저점 부분을 노려야 된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5만 3,500원이잖아요 이렇게 저렴한 구간에서 누가 매수를 해줬어요? 삼성전자 임원 올해 자사주만 158억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뭐해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임원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도 없이 이 사람들이 매수를 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부분에서 10조원 가량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펼쳐지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만 봐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하면 5만원이 이탈이 됐다라는데 지금 가격 너무나도 저렴한데 그러면서 동시에 10조원 가량 원래 주식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10조원 가량의 자사주 매입 이슈까지 있으니까 삼성전자 대박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앞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외국인들이나 혹은 이 종목을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신용 물량이 이렇게까지 많이 쌓여있는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하락폭을 이끌었었던 외국인들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주가를 하락시킨 게 아니라고요 최대한 이 물량을 뺏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죠 보세요 이 앞 구간에서도 당장 얼마예요 삼성전자가 4만원을 이탈을 한 상황에서도 위아래로 위아래로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다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주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결론적으로 9만 6천8백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 구간에서 위아래로 위아래로 흔들림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월요일날 엄청난 변동성 아래에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요 이 변동성 아래에서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할 거고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 왜요? 결국은 외국인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재차 하락을 시킨다고요 이 하락 당시에 어때요? 재차 매수를 진행을 할 거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제 연락처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010-7162-8706 이쪽 번호로 간단하게 삼성이라고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제가 월요일날 지금 엄청난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월요일날 엄청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 상승 구간에서 바로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매수하면 안 된다고 눌린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눌린 부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매수 타점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금리 인하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금리 인하 이슈가 있다고 하면 세계적인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와요? 삼성전자로 올 수밖에 없다고요 예금 이제 안 한다고요 예금 안 하면은 이 돈이 다 어디로 와요? 전 세계적으로 예금 안 하면 어디로 와요? 주식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요 주식으로 오면 어떡해요? 한국에 투자를 하면은 삼성전자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왜요? 5만원이라고요 삼성전자가 5만원이면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삼성전자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상승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지만 없지만 당장 내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당장 내일 제가 매수 타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향후에 단기적인 고점 부분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단기적인 고점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죠 왜 그래요? 외국인들도 결국은 이 종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나서 재차 물림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고요 왜 이런 형식이 나와줘요?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이 나와주기만을 염원을 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위아래로 흔들림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함께 단기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할 거다 그래서 제 개인 휴대폰 번호에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보내드릴게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월요일 아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가 삼성전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가끔씩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저도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체크를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까지 못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 차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제가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문자를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주식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가장 싸게 매수를 한 다음에 가장 비싸게 매도를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해야지 매도를 해야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가네 하고는 매수해놓고 3% 5% 약수익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은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은 그냥 두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아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드린 타점이랑 완전히 다르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는 영상으로 만드는데 또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달받으면 어때요?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타점 확인하지 않고 혼자 하신다라고 하면 절대로 당장 내일 엄청난 변동성 나와주는 구간에서 어때요? 이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단기적인 하락 부분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꼭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삼성전자 중요 부분 왔을 때 대응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삼성전자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국 주식은 뭐예요? 정보력 싸움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미국의 유태인 인구는 65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2.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미국 금융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죠 유태인들의 오랜 격혼 중에 하나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도 비슷한데 이 종목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스스로 분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특히 노후의 용돈벌이금 추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 말씀을 드려도 각자의 상황과 이해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마지막에 제가 주식을 스스로 분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주식기법 책을 공유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을 배우시면 특정 종목에 얼매이지 않을 뿐더러 시장에서 꾸준히 용돈벌이 정도의 수익을 스스로 낼 수 있는 기본 틀과 안목을 다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손해볼 일 없이 안정적인 수익 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도 주식으로 정말 3년간 많이도 이뤄봤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 아무리 많이 찾아보고 뉴스를 아무리 많이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용어들밖에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매기법과 관련된 전자책을 발행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고점 부분이다 혹은 저점 부분이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려도 분명 어떤 이유로 고점이고 왜 저점이고 그리고 세력이 왜 유입이 되었고 세력이 왜 나갔는지 현재 내 주식에 객관적인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쉽게 쉽게 요점만 적어놨고 단타 매매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매매법까지 다양한 매매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식 차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법을 활용해서 3월 21일 날 레몬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일에 한 번 다음 날 또 한 번 상한가를 갖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천여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또한 재매매기법에서 체크를 할 수 있었고 매수 포인트였고 실제 어떻게 됐나 1월 3일 날 4만원이었던 신성렬타테크는 2월 달에 18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유를 받을 수 있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천프로님 저 좋아요 구독한 구독자예요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무료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전자라고 딱 두 글자 전자라고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 매매기법이 필요한 우리 구독자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핵심 매매기법을 공유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